반갑습니다. 저는 유통산업학과의 전 시장의 국가회장 정경훈입니다. 저는 학교 생활하면서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움직이도록 생명을 먹고 이런 연예인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 과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드리고 같이 졸업할 수 있는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학교 생활원회장 임용입니다. 뭐 일을 잘해서 그러는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사막 기체하고 있죠. 이만한 비만 하는 데가 들어와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호텔과 뿐만이 없고 우리 부대원회장입니다. 실제한 소프트에 대신하겠습니다. 세종례 입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렇습니까? 진짜로 학과 회장의 인상으로 합니다. 저는 원인들 아주 좋은 사람들을 많이 오프라인에서 만드는 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생긴 거 아니시고요. 앞에 집 만나 계신 분들도 온라인 안 감사합니다. 지금산 아까 김영진입니다. 저는 3학기를 중앙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성남 손님의 국민들이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을 써주시기 위해서 입학하셨는데 끝까지 중간에 보증하기나 포지하지 마시고 끝까지 환경받으시기를 행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찍습니다. 하나 더 하나 더 제가 잘 볼 거예요? 줄이예요. 이상시 terr prejudking 과장님 아 좀만 맞습니다. 예 자, 찍을게요. 우선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 장 더 찍을게요. 이제 하나, 하나, 둘, 셋 연습하실까요? 빨리 들어와요 빨리 들어와요 하나 둘 하나 둘 그렇게 밟을 수 있습니다 하하하하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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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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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연합 FT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동문회의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년일 부회장님께서는 당상으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